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신아지 사토코 선수였던 서브미션을 좀 많이 조심해 놓을 텐데요. 만 포지션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이혜지가 초반부터 거칠게 신아지 사토코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아지 사토코가 초반에 조금 당황한다 싶었는데 유리하게 매치려고 하면서 이렇게 경기가 꼬이버리죠. 펜스에 가로막히면서 앵클 홀드도 좀 실패를 했고요. 전방위로 지금 파운딩을 집어넣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혜지 거침없습니다. 끌어당깁니다. 초크는 들어가기 조금 어려운 각도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파운딩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이혜지. 밀어넣고 이제는 터커 세게 놀아칩니다. 끌어안고 있는 신아지 사토코. 물론 예전에 경기 경험이 었던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미 이제 전승기를 한참 지난 40살의 나이에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길면 길러질수록 이혜지 선수가 이루어집니다. 네.